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화면이 좀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스튜디오 하나를 공사 중이어서 잠깐 또 새 들어온 기분으로 좀 다른 데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의도 현대백화점 입구에 지하 입구에 스튜디오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인테리어 세단장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서 공사 중입니다 방송을 너무 많이 했어, 누이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해서 또 깔끔하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서병수 애널리스트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력망 이야기 사실은 전력망 하면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텍사스 쪽의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잖아요 재밌었어요, 텍사스 텍사스는 혼자 따로 노는 애들이다 그리고 그거 하면서 뒤에 조금 잠깐 전력망 얘기, 다른 나라 얘기도 했었고 얼마 전에도 오셔서 전력망에 대한 얘기들을 해가지고 또 전력망이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화요일 날 그 IEA라고 하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130페이지짜리 되게 인덱스한 그리드 보고서를 냈어요 130페이지? 네, 제가 심심하니까 그냥 쭉 봤는데 그걸 보셨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걸 봐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아, 지금 우리가 그냥 머리로 느끼는 거 하고 실제의 IEA가 체감하거나 느끼는 경고가 꽤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미국 바이든 정부가 그리드망에 대한 대규모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얼마 전에 수소 관련돼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원책 나왔다 해서 얘기가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지난주 수요일, 그 수요일 날 그게 나왔고 그리고 그 전후로 지금 최근에 제가 보겠지만 저는 이제 주식 투자자 하는 사람이니까 기업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이나 심지어 인도나 이런 데서 대규모 수주라든가 신사업을 하는 얘기들의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드 관련해서 네, 그게 뭐 몇백억 이런 데다 최소 몇천억에서 조단위 단위의 수주나 발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이슈를 우리가 이제 머리로 아, 그래 뭐 전력망 투자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자료 한번 보시죠 처음에 저희 항상 저 페이지에 좀 약간 집착을 하는 성격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보고서가 이 보고서거든요 아, 130페이지짜리? 네 긴 거 함부로 도전하지 말라 하는 거, 그게 저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 보고서는 제가 이제 이 보고서를 알게 된 게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되게 많은 언론에서 다뤘어요 물론 한국에서는 거의 안 다룬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는 이걸 좀 되게 이슈로 다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한국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기후재난 얘기하고도 또 살짝 연동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사진도 잠깐 닿았고 그 위에 보면은 저게 배터리 장치 ESS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한때 ESS 떴다가 사라졌잖아요 이 얘기까지도 이제 같이 묶어서 할 내용이고 뒤로 갈수록 이제 기업들, 실제 상장기업들 투자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나온 게 제가 사실은 그 IA, 이것이 뭐라고 한 걸까요? 일단 CNBC에서 나온 기사를 제가 캡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2040년까지 굉장히 긴 그리드망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제 바로 제가 요약을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요약 정리 한글로 네, 한글로 저 영어 되게 싫어하거든요 구글 번역기 없는 영어는 싫습니다 이야, 진짜 중요한 사실들이네요 네, 여기 이제 나온 것들 중에 보면 일단 2040년까지 그 지금 현재의 송배전선을 추가하거나 교체해야 되는 게 4만 9천 70만 마일인데 이거 이제 한국, 이제 우리는 킬로미터로 쓰니까요 약 5천만 마일이네요 네, 8천만 킬로미터가 되고요 이게 지구 적도 둘레의 2천배입니다 2천배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2040년까지 이 정도의 전선망을 추가로 새로 만들거나 교체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제 여기가 얘기예요 이게 뭐 다 갈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지금 뭐 네, 뒤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놔서 현재 구축돼 있는 전력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길이가 지금 앞으로 18년간 해야 되는 길이에요 지금 있는, 지금까지 쭉 다 깔아놓은 만큼 하나 더, 따블로 더 해야 된다 2022년 말 현재 기준, 현재 남아있는 전력망 길이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8천만 킬로미터예요 물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노후가 돼서 약화되는 것도 있고 교체해야 되는데 신규 교체를 18년 동안 지금 현재 있는 길이만큼 해야 된다는 거죠 낡아서 교체해야 되는 거면 그냥 원래 그러려니 하고 예상이 힘든 거지만 낡아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낡아한 거, 플러스 신고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많이 해요? 네, 그렇게 많이 해야 돼요 새로운 지점에서 새로운 지점까지 전기를 보내야 되는 일이 그렇게 많아집니다 이제 뒤에 차트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우리 이제 뭐 지금 별라담도나 이런 데서 태양광 남아가지고 전기 못 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전력망에 연결된 상태에서 생산을 하다가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버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태양광 발전소를 짓게 되면 이거를 전력망에다 그냥 연결시킬 수 없어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전기를 발생하고 변동성이 있으니까 미리 이제 전력망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대기한 다음에 준비가 돼야만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대기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500기가와트인데 이게 작년 전체에 전 세계에서 생산된 태양광 풍력 발전의 5배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전력망 준비가 안 돼서 연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풍력이 그렇게 많이 생겼고 발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력망 연결이 안 돼서 지금 그냥 호공에 날려버리는 전기가 이만큼이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 생산을 하는 애들은 이미 전력망 연결까지 된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은 우리 이제 아파트 딱 지었는데 인테리어 안 하면 입주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단계로 전력망을 연결을 해야만 얘가 작동을 하는데 전력망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지금 연결을 못 하고 현재 너 대기하고 있어 라고 하는 물량이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생산된 태양광 풍력 발전 추가된 물량의 5배나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전력망이 준비가 안 되면 쉽게 말해가지고 태양광 풍력 아무리 지어봐야 연결을 못 시키니까 그러면 걔는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을 한 상태에서 간헐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내냐 안 보내냐는 건 이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연결을 해야 발전한 거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준비가 안 된 게 전 세계적으로 최소 이게 1500기가와트라는 거고요 지금 왜냐하면 얘네가 100% 집계는 다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력망이 준비가 안 되면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못하는 거죠 아무리 발전서 지어봐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송배전선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드는데 5년에서 10년이 걸려요 1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대략 10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허가 과정도 되게 복잡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선 같은 경우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게 민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딜 지나가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공간이 되게 짧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통은 5년에서 1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는 짓겠다 하면 대충 1년에서 5년 안에 짓고 그렇죠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2년 미만에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준비를 지금도 이미 병목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그리드망 투자를 왕창 늘리지 않으면 앞으로는 태양광 발전소를 아무리 지어도 얘를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궁금한 게 지금 있는 전력망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보고서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차트나 표로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송배선에 대한 투자 부족이 지금 청정 에너지 투자의 최대 병목이다 지난 10년간 재생 에너지 투자는 2배가 늘었는데 그리드 투자는 투자액이 매년 투자액이 정체가 돼 있었어요 이게 지금 누적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고 지난번에 제가 텍사스 망 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커지면 이게 전력망에 대한 부하가 일반 화석연료보다 더 문제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이 비중이 늘면 늘수록 화력발전보다 전력망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그동안 10년간 전선을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하니까 안 하고 발전소는 이제 개별 사업자들이 각자 발전하면 만들면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병목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는 게 한국에서는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얘네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리드, 전력망에 대한 것들이 자꾸 지체가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발전 대비 근데 이게 점점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에서 2050년까지 지금 상태의 지연 속도가 계속 가게 되면 지금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이 나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을 얼마만큼 만들어가지고 탄소 배출을 얼마 줄이겠다라는 목표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 목표 대비했을 때보다도 600억 톤을 미달되게 탄소가 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전소를 열심히 짓겠다고 하더라도 그리드망이 지금 뒷봇 못 받쳐서 근데 이게 지난 4년간 전 세계 전력 부분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의 4년치분을 합사하는 것만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안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업화 이전보다 몇 도시 올라가냐 얘기했을 때 1.5도 상회하는 거는 거의 확정적인 거고요 다른 거 다 안 되고 전력망 이슈 때문에 그리고 이 도시를 상회할 확률도 40%가 넘는다라는 게 이 보고서 내용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위원님 송배선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을 많이 지으면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전선이 있은 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게 많이 지어지면 전선망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될 텐데 태양광 풍력은 많이 지는데 왜 송배전망은 이렇게 투자도 잘 안 돼요 그 병목 현상의 원인은 뭘까요 그게 지가 해봐야 구리선이지 그리드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결국 전기 배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달의 민족을 조언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할 때요 도시 계획 구조로 우리가 도로 얼마 이렇게 다 깔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계획이 없이 아파트가 막 지어졌다고 가정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기존의 도로가 어떻게 보면 포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각자 사업자들이 저마다 지으면서 계획 없이 그렇게 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대충 도로가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인계선을 넘었다는 거죠 부족한 게 구리선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구리선은 있는데 까는 기술자가 부족해서 그래요? 다 부족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뒤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요약만 해드린 거거든요 사실 이 보고서를 다시 말씀하셨는데 요약만 듣고 가슴이 콩닥콩닥 펴가지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저희 3번, 4번의 탄소 배출 이런 얘기하면 사실 한국에서는 체감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래 들어서 탄소 배출과 관련되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좀 절박해졌어요 왜냐면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요 다음 장인데 요게 지금 10월 4일 날 기사고 7월 22일 기사니까 다 최근 기사잖아요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재밌는 기사 나왔는데 유럽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바뀌고 있답니다 남부 유럽에 있는 집들을 팔고요 중부 유럽으로나 북부 유럽으로 가고 있대요 너무 더워서요 네, 너무 더워서요 그렇지, 남부 유럽이 사하라가 되고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올해 심각해져가지고 올해 도망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이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사가 올해 10월 4일자 파이낸셜 타임즈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럴만하죠 왜냐면 또 유럽에서는 에어컨도 별로 없기도 하고요 원래 유럽인들이 그냥 워낙 온화한 날씨에 익숙해져서 좀만 덥고 좀만 추우면 아주 그냥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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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뭐 그냥 영하 3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그냥 그러니까 한국분들하고 체감이 다른데 유럽분들 입장에서는 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유럽 애들만 그렇고 에어컨 빵빵한 미국은 전혀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도 요즘에 이슈입니다 그래요? 네, 여기 이제 7월 22일자 미국자인데 여기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기후변화 때문에 불이 나거나 고온이거나 기후재난이 나면서 그쪽에서 피해가 너무 커진 거예요 화재보험 네, 그래서 화재보험사들이 주택보험 가입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이제 주 단위로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주택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쪽 얘기를 다시 넘어들면 외교협회라고 미국의 싱크탱크 중에 꽤 유명한 데인데 여기가 8월 17일 날 이런 자료를 냈거든요 기후변화 때문에 미국 재산보험이 흔들리고 이게 지금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 지금 실제로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루이지니아 같은 데에서는 지금 이 주 단위로 대형 보험사들이 주택에 대한 재산보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핫 이슈가 됐고요 올해 캘리포니아의 화재라든가 루이지니아에서의 허리케인 플로리다의 허리케인 이게 너무나 커서 이제 더 이상 얘네들은 감당 안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재산보험사라고 하는 스위스리라고 하는 데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2050년까지 기온도 2%만 올라가도 미국 GDP가 7% 감소할 거다 2도시만 올라가 그런데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리드만 문제가 생겨도 이 도시 넘어갈 확률이 40%가 넘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아직은 먼 얘기인데 미국이나 유럽에 계시는 분들은 실질적 위협으로 당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들 다 설명을 다시 하게 되면 이 그리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전력망 얘기를 하는데 송전이 있고 배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죠 발전소에서 집 근처까지 가는 데가 송전이고 집 근처에서 보내는 게 배전이고요 나눠주는 게 배전이죠 그리고 송전과 배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거기서 그런 거를 변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전소 안에 변압기라는 게 있고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아까 보고서 좀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요 이게 지금 보면 이쪽에 있는 거는 선진국 데이터고요 이거는 이제 이머징 및 개발 조상국 데이터예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송전선하고 배전선을 나누는데 송전선은 되게 적습니다 이 색깔 작은 게 송전선이고요 이게 배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배전선이 이만큼 있고 여기 송전선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근처까지 연결하는 게 큰 거죠 근데 이 색깔은 뭐냐면은 지금 이거 중에서 우리가 교체해야 될 거 있잖아요 앞으로 거절로 낡아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송배전선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 줄어드는 거를 교체하는 수요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 하는 게 이만큼이라는 거고 그래야 평평하게 현재가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청색은 재개발 주황색은 신도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송전 배전이 섞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선진국 쪽을 보면은 2050년까지 이 기존 전선이 너무 급격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선들이 다들 노후화됐거든요 낡아서 네 낡아서 이게 지금 현상 유지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 투자규모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추가해야 되는 게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양이 지금 양의 잔존량에 비해서도 적지가 않죠 그러네요 이게 벌써 먼 얘기가 아니라 2050년 얘기고 와 저 네모만 대충 해도 지금 있는 양만큼 되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선진국보다 더 심각한 건 이머징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렇지 안 그래도 계속 전기 새로 들어가야 되는 마을들도 있었을 테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추가하는 물량이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교체하는 물량이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인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지금 올해 신재생에너지의 90% 신규 전력의 90%가 신재생이고 태양광이 80%가 넘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크니까 그리드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지금 밑에 연도로 보면 이제 지금도 막 그리드를 조금씩 짓고 있을 거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가 10년 걸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고 아니에요 지금 짓는 거는 짓는 것도 아니야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10년간 여기 나오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두 배가 늘었었는데요 그리드 투자는 매년 정체됐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터졌고 이제 지금 딱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부터야 돼도 10년 뒤 약간 출산율하고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전력 사용량은 지난 10년간보다 앞으로 10년간 20% 이상 더 빠르게 증가할 거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죠 왜냐하면 전기차도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로 가지고 에어컨도 늘고 있고 가열도 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앞으로 전기분해 수소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그리드 확장은 필수적이다 근데 이제 그리드가 지난 10년간 뭐 송전은 좀 비중이 작으니까 배전만 놓고 보면 선진국은 지난 10년간 0.8% 연평균 거의 않는 거죠 이머징 국가는 3.4% 늘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는 지금 이제 이게 한계에 왔고 근데 앞으로 20년간 태양광 풍력 발전이 전체 전력의 80% 이상을 차지할 걸로 전망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비중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한계가 더 생기겠죠 다음 차표를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여기는 아까 탄소 배출 감축 이런 거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별로 지금 우리가 탄소 배출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계에 이롱하기 위해서는 풍력과 태양광을 어떻게 짓겠다라는 게 이게 현재 지금 각 국가별 짓기한 목표라는 겁니다 계획은 저렇게 계속 빠르게 늘어나리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그리드가 안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계획 세울 때 그리드 생각 못하고 세운 거예요?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이거는 쉽게 말해서 10년 15년 뒤 얘기니까 나중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투자를 원래 정부 계획대로 풍력 태양광을 지으면은 탄소 배출이 이렇게 갔다가 이 정도 이렇게 줄어들 거로 보는데 안 줄어든다 그리드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감각이 약하지만 아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제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언론에다가 얘기를 하면 이게 체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투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는데 이게 뭐냐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지출 투자 규모예요 여기는 보면 개발도상구, 선진구, 여기는 이제 배전망 쉽게 말해서 그리드 투자고 이거는 재생에너지 투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 투자를 지난 일에 이만큼 하고 그리드 투자가 조금 적었죠 근데 앞으로 지금 상태로 가게 되면은 여기쯤 갔을 때는 배전망 투자가 그리드망 투자보다 더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지금 계획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리드 얘기하면 아까 야 그거 뭐 전선 얼마나 하면 되라고 하지만 태양광 풍력발전소 투자하는 것보다 더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거 액수예요 액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깔고 풍력 이따만한 터빈 돌리는데 들어간 돈보다 이거 전선 까는 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니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데이터 보시면 지금 그래봐야 전선 줄기지 그게 뭐라고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IEA가 국제에너지기구가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풍력은 여차에서 더해라라고 압박을 하면 정말 뭐 1, 2년 안에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준비를 해도 10년이 걸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출산율이라든가 핵폐기물 처리장 같은 것 같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건데 분명히 질문 드리면 좀 이따 설명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나 그래도 마지막에 치겠으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는데 지가 그래봐야 송전 배전이면 결국은 전기 배달이고 그거 그냥 구리선 만들면 되는 건데 그걸 뭐 그렇게 못 만들 일이 있으면 그거 만드는데 뭐 그렇게 10년이나 걸린다고 겁을 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실게요 지금 사실 지난번에 제가 텍사스 때 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게 되면 간헐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발전소를 지을 때보다 아무래도 태양광 풍력 비중이 나면은 전보다 전선이 더 늘어야겠죠 왜요? 나 거기서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참 원자력 발전소 큰 거 하나 졌어요 그럼 여기서 집까지 굵은 선 하나만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항상 비슷한 양의 발전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는 이거보다 용량이 작기 때문에 하나를 안 짓고 이게 10개가 돼야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곳곳에 흩어져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가죠 그리고 문제는 화력이나 풍력 원자력은 발전 용량이 얼마다 하면은 거의 연료만 집어넣어주면 90% 이상 가동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1년 내내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캡파의 보통 20% 정도만 연평균 가동이 되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겠죠 왜냐하면 햇빛 때문에도 일단 절반 실태고 바람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태양 햇빛 잔뜩 나오는 데서 풀로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거 다 보내면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용량을 이걸로 하나로 할 때보다 재생에너지를 하게 되면 많이 들겠네 많이 들겠어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독 같은 양을 만들더라도 전선 양이 더 늘어날 테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볼 게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형지하고 꼭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주로는 사형지랑 먼 곳에서 먼 곳에서 먼 곳에서 멀리 바다 위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끌고 올려면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가정으로 막 이건 좀 비유가 비적절하지만 강원도 상고자계가 바람이 잘 불어서 거기다 만든다 그럼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선이라는 게 화력발전소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리드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더 커지는데 우리는 기존에 다 화력이나 풍력 시스템에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발전소 만들면 전선 이만큼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워낙 모세혈관처럼 막 퍼져 있으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은 그럼 앞으로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할 때 그냥 햇빛 잘 드는 곳에 알아서 논밭 갈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야 여기서 다 일로 모여 전선부터 가라 전국의 태양광 다 이쪽으로 모아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여기서 집합시키고 여기서 만드는 걸 이따만 굵은 거 보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 세우듯이 재건축할 때도 도로부터 확보하고 교통량 확보하고 그러니까 지금 IAEA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앞으로 니네들이 재생에너지라든가 전력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리드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지금 이슈로 된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 아 그럼 골치 아프니까 우리 재생에너지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러고들면 아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되고 생기가 위험하니까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거를 안 하는 애들이 있으면 수입할 때 니네들은 나쁜놈 이렇게 되는 논리들이 지금 연달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게 지금 재밌는 건데요 아까 저희가 그리드에 대한 투자는 원래 우리 LS전선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쪽에서 주로 매출이 많이 나와요 그렇겠죠. 새로 깔아야 되는 게 많으니까 새로 깔아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미국 여기가 선진국이고요 선진국에서 여기는 중국이고 여기는 이머징인데 뭐 절대량도 그렇다고 하지만 지난 이 2년 3년 사이에 여기 확 급증했죠 왜 급증을 했냐면 지금 이제 선진국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훨씬 더 높고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 특히 지정학적 위험이라든가 이런 위험 때문에 러시아에서부터 천연가스 들어오면 안 되고 중동에 이거 안 되고 하니까 국가안보 논리로 재생에너지를 키우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그리드 같은 거는 가장 마지막에 두고 싶은데 이미 이게 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머징은 여력이 없으니까 좀 나중에 하자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얘네는 튀었고 심지어 이게 여기는 이 정도인데 작년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하고 유럽은 전년동기 대비 7% 낮은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데이터로 제가 여기는 안 잡았지만 ING라고 하는 데서 지금 집계한 거 유럽 쪽에서는 10% 중반까지 지금 투자 금액이 그리드 투자 금액이 늘어난 전년동기 대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가하는 속도가 우리가 이제 그리드는 문제야 나중에 언젠가 되겠지 우리 저희는 언젠가는 필요 없잖아요 주식 투자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미 2022년부터 와이어와이어 성장률이 특히 이걸 크게 지출할 수 있는 선진국 중심이 움직이고 있고 이게 지금 시장의 핫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 IEA 보고서가 좀 더 숫자나 표로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전선망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디지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드 투자의 지금 20% 이상은 디지털 투자가 구성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뭔 소리야죠 이건 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일단은 이걸 이해하시려면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전력망이 더 복잡해졌어요 일단은 쓰는 사용자들이요 옛날에는 공장 있고 가정집 있고 가정집에 4인 가구 하면 대충 전기 쓰느냐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에서 전기차를 다들 써요 그러면 전기차는 전기 사용량이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애들도 늘어나요 그럼 얘네들은 아까 말한 대로 간헐성이나 이런 이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력망을 이전처럼 그냥 기존에 꽂던 대로 꽂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신재생에너지 하는 애들은 대기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준비가 안 돼 있던 거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유럽에서는 히트펌프라고 하는 게 지금 올해 되게 핫해졌어요 에어컨하고 비슷한 건데 에어컨은 우리가 더울 때만 하지만 더울 때 추울 때를 다 전기로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 많이 잘 팔리면서 올해 LG전자 실적도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늘다 보니까 기존에 집에서 쓰고 있던 전력 사용량이 이전 계산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의 사용이라든가 공급이나 이런 데들이 이전보다 더 여기저기서 이슈들이 커진 거죠 그리고 지금 전력 참여 시장 쪽에서도 문제인데 옛날에는 발전소가 있으면 발전소가 전력망 하는 데다가 연결해주면 됐는데 지금은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애들이 생겨요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집에다가 천장에다 지붕에다 깐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쓰다가 얘가 이거를 전기를 공급을 해요 그러면 얘는 예전에는 그냥 단순 사용자로만 계산하면 되는데 얘가 언제 공급자가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력 시장에서 그런 애들이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제조업체들 중에서 청정한 전기로만 물건을 만들어야 납품을 받는 이런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전기를 생산할 때 이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옥션 같은 플랫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신재생 에너지 중간에 남는 애들 모아서 공급자한테 연결시켜주는 가상발전소 같은 업자들이 생기는데 이걸 어그리게이트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이런 연결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되면서 전력망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생산해서 한 방향으로만 갔다면 복잡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선 중간 중간에 다 얘네들은 어떤 놈이 들어오고 어떤지 나오는 것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를 AI가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왔던 것도 이렇게 보내고 하는 것들에 대한 디지털 투자가 매우 매우 중요해졌고 이게 이미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그리드 투자의 20% 그런데 이 비중은 앞으로 더 커질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는 건 뭐냐면 전선이라든가 전기 중간 중간에 모니터링 그리고 전선이나 전기나 발전기라든가 변압기가 됐을 때 원격에서 제어 그리고 만약에 그리드망이 일시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과잉 생산이 되거나 했을 때 망가지면 자체적으로 자가 복구 그리고 전선을 이렇게 보낼 때 온도에 따라가지고 전기를 보내면 손실률이 커진대요 그러면 중간중간 날씨에 따라가지고 전압을 어떻게 하는지를 자동적으로 제어해주는 전류 동쪽 조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문제가 생길 거를 사전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AI가 사전 조치하고 그리고 센서가 들어가고 드론을 보내고 인공위성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날씨라든가 전력망의 움직임들을 상황을 제어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드망 투자 중에서 이 맨 위에 보시면 언알라지스 해석하기라고 하는 영역들도 있고요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스마트 미터기도 있는데 이런 식의 투자들이 지금 그리드에서 되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선망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전선망에 광통신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상호 데이터를 연결하고 확보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전선망 갖다 깐다고 이제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된다는 걸 아예 이 보고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이 발표가 17일 날인가 18일 날에 했는데 그리고 하루인가 이틀 뒤에 미국 정부가 바로 이런 게 나왔어요 미국 정부 역사상 최고로 전력망을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계획안이 나왔거든요 이거를 다시 제가 요약을 했는데 보시면 노후 전력망 업그레이드 하는 프로젝트 지난번에 수석 프로젝트 한번 나와가지고 여러 개 모아서 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처럼 44개 중 58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걸 지원하는데 연방정부 지원 자금은 최대 34.6억 달러고요 민간 자원 포함해서 8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려면 신재생에너지 현재 35억 기가와트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리프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연방정부는 10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인 거예요 여기 105억 달러 중에 34.6억 달러만 들어가는 걸까 그러면 이런 대책들이나 규모들이 앞으로 추가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 얘기로 조금 시간이 많이 와서 얘기 드리면 버먼트에 무슨 전력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버먼트가 어딘가 저도 몰라서 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색이 그러니까 뉴욕주보다 작은 되게 조그만 주예요 여기는 사실 그게 있는데 여기 버먼트에 전력회사가 10월 10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력망에 대한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정용 배터리를 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요 근데 일단은 이 회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전기회사인데 되게 핫해요 2022년에 영향력 있는 100대 타임즈가 선정한 회사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쉽게 말해서 송배전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발전 안 하는 우리 한전 중에서 발전 안 하는 회사인데 버먼트에서만요 27만 가구밖에 안 되니까 되게 규모도 작아요 버먼트가 되게 작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쟤네들이 공급하는 전기를 100% 친환경 탄소 배출 제로 전기만 연결하는 게 얘네 목표예요 근데 이게 버먼트주가 작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거를 실현한다고 해서 미국 내에서도 되게 핫한데요 근데 이제 여기가 아까 10월 달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고객분들 중에서 주거용 고객들한테 이 발전사에서 ESS를 집에다가 깔아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통신사에서 인터넷 가면은 세터팍스 깔아주는 것처럼 왜 이제 그걸 하냐면은 아까 기후재난이 올해 미국에서 컸다고 했잖아요 버먼트주도 컸던 겁니다 갑자기 기후변화 때문에 전력망이 망가지거나 폭우가 나거나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를 블랙아웃해고 이런 것들이 버먼트주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터리를 구입을 해가지고 발전소에서 구입을 해서 가정에다가 일단 급한데 하나씩 설치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쓰는데 얼마를 쓰냐 초기 배터리 구입 비용만 2.8억 달러 7년간 15억 달러를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전소 새로 짓고 송배전소 새로 까는 것보다는 싸게 먹힌다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가 의미가 뭐냐면 아까 청장 발전하려면 송배전소만 깔고 이런 것도 있지만 ESS라든가 되게 다양한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때 제가 원전이나 수소 얘기하는 것들도 한두 가지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미 테슬라 파워웨일이라고 하는 테슬라의 ESS가 있거든요 이걸 구입해가지고 임대 형태로 이미 이런 걸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되게 핫한 이유가 뭐냐면 버먼트는 되게 작은 지역이고 하지만 100% 청정에너지를 하는 업자이기 때문에 얘가 이게 성공이 되면 뉴욕주라든가 주변으로 확대될 걸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 그리드망대? 그럼 화석연료 다시 사고 그냥 석탄 발전하면 되지 하는데 미국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건 영국 케이스인데요 영국의 발전소 중에 한 분 재생 발전소인데 여기도 100% 재생에너지를 하는 발전소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샌드웨일이라는 데다가 ESS 대형 76개를 해가지고 시골에다가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생산하다가 간헐성 때문에 남는 경우가 있을 때는 여기다 저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10만 가구 최대 2시간 동안 갑자기 급변사태가 됐을 때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근데 단순히 회사 차원이 아니라 영국의 에너지 정책의 되게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도 주도하고 근데 이것도 10월 20날 나온 기사예요 그리고 캐네디안 솔라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미국의 상장사에서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태양광 발전과 관련되는 회사인데 여기에 자회사도 지금 뭘 했냐면 1기가와트급 아까 말한 직료 ESS 장비 같은 걸 하는 거를 공급하는 거를 자회사를 통해서 했는데 수주를 했다 했고 여기도 이제 그동안 이 회사가 3.3기가와트를 전 세계에 깔았었는데 이번에 1기가와트를 수주했으니까 굉장히 큰 건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발전하는 애들도 태양광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ESS 같은 것들을 해야만 살아남는다는 거고 ESS를 하면 조금 송배전망을 덜 해도 됩니까? 부담이 덜한 거죠 그러니까 전선망이라든가 이런 데 중간중간에 ESS를 달거나 대생에너지로 나오는 것들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저장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전도 하고 수소도 하고 모두 하고 막 이렇게 해야겠지만 급한대로 지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옛날에 LNG 할 때 러시아에서 LNG를 끊어버리니까 미국산 에너지를 써야 했는데 터미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FLNG라는 선박 갖다 놓고서 임시로 급하게 떼었던 것처럼 이런 것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떼으면 그러면 더 이상 터미널을 안 짓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러면 미국만의 얘기냐 인도도 재미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 아다니그룹 얼마 전에 한번 이슈가 돼서 하됐잖아요 여기가 지금 인도 남부하고 서부에 대규모 송배전망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다니그룹도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이나 재생에너지를 주도로 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시운전에 성공했다라는 게 10월 20날 나온 기사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 짓는데도 강철 같은 거 아까 전선가인데 여기 이렇게 하는 이 터널 같은 이 타워 같은 경우가 에펠탑 지금 10개를 세울 정도 이 프로젝트에 강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전선을 한다고 생각하면 구리만 들어가는 걸 생각하겠지만 강철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거기 절연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들이 인도도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인도가 지금 신재생을 세게 키우고 있으니까 인도도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일 쪽으로 가보시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말하는 전력망 회사인데 이것도 9월 29일 날 기사거든요 여기 보면은 얘네가 지금 46억 유로 하나로만 하면 6.6조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어요 지출한 건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얘네가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위주로 하는 발전을 가지고 배전을 하는 업자인데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선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선 투자 금액으로 6.6조 원을 지출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계약을 한 데가 덴마크 NKT하고 이탈리아 프리지미안 이라는 데인데 아마 국내에서 LS전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글로벌로 얘네들이 경쟁사 몇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 한 계약에서만 수주한 규모가 몇 조 원 단위로 수주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도 보시면 얘 뭐 한 데 썼냐 재생에너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저라든가 육상의 해상 풍력발전소를 많이 졌는데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케이블 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회사 역사상 최대 투자 규모예요 단일 역사 규모로 근데 얘네가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이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려면 이런 투자가 없이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거 보시면 아까 이제 이탈리아 프리즈미안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아까 그 수주 나오기 전에 9월 초에 이탈리아에서만 수주를 한 게 6.3억 유로 6.3억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말하면 9천억 정도 돼요 이것도 뭐냐면 이탈리아의 중부하고 남부지역을 해상으로 연결을 하는 근데 여기도 지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적 케이블로 연결해야 되고 그 연결하는 데만 거의 9천억 단위대의 수주를 받은 거고 이 프리즈미안이라는 회사가 이런 해적 케이블 해상 설치하는 선박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올해 지금 현재 수주한 것만 14조 원이 넘어요 위원님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송전망도 매우 필요하고 기업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돌아보면 송전망을 만드는 대체 그게 고압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반대 그래서 다 짓기로 해도 여기는 죽어도 못 지나갑니다 그런 이슈 때문에 투자해도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돼요 사실 아까 제가 자세히는 안 했지만 IA의 보고서 중에 하나가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이게 오래 걸리냐 인허가 이슈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를 제대로 하려면 국가에서 인허가라든가 이런 절차에 대한 정비 같은 것도 되지 않으면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아직 그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발전에서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아직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데요 기후변화 이슈도 우리는 사실 체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이거에 대한 체감 정도가 크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 그때 말씀드렸지만 15% 16%가 태양광 발전이고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대충 하는 순간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작년부터 급격한 투자가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 규모들이 지금 보시면 몇천억에서 조단위 투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래서 한국 얘기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국내에서 LS전선이 8월에 사실은 되게 보도자료 뿌리면서 세게 기사를 내신 게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 최근에 LS전선도 글로벌로 전선업계 중에서 상위 몇 개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해보니까 요즘 분위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KT 서브마린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해적 케이블을 까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를 LS그룹이 인수를 했어요 아까 프리즈미안 같은 경우에도 전선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까는 것까지 얘들이 다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이러는 이유들이 뭐냐 지금 업황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도 이제 송배전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지금 올해 9월 27일 날 19억 유로 2.7조 원짜리 지금 수주를 발주를 했거든요 여기 독일하고 네덜란드에 들어가는 여기는 이제 변압기예요 네덜란드하고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이제 발전을 하는 것들을 전선 말고 중간중간에 바꾸는 변압기가 필요하고 그 기존의 발전소에서는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주파수라든가 변업안정 시스템인데 이거를 중간중간 변압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디지털 하이테크 영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변압기와 이런 것들을 하는데 2.7억 유로 했고 이거를 지금 지멘스 피타치 GE 로얄 SMT SMIT 이런 4개 회사가 대충 나눠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보시면 미국에서는 지금 아까 변전소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를 이제 100% 디지털로 운영을 하는 회사가 나왔어요 이게 테스트가 아니라 상업운전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전소 기존의 변전소는 현재 지금 변전소 상태가 어떤지 모니터링도 안 되고 악천우가 나오면 얘가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갑자기 전력 소요가 늘거나 줄거나 대응도 안 되고 시너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수많은 전선들이 필요했는데 광통신과 전력 연결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 이런 시스템으로 첨단화해서 이 변전소 자체도 굉장히 하이테크적인 기술로 바뀌는 거죠 여기 이게 지금 히타치 얘기인데 아까 거기는 미국 케이스는 이미 상업운전을 시작한 거고요 히타치는 올해 9월에 발표한 건 뭐냐면 동일본 철도하고 해가지고 2025년까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동일본 철도에 들어가는 철도에 전체 들어가는 전력에 들어가는 변전소들을 다 디지털로 해가지고 이걸 2025년부터 공급을 하겠다라는 프로젝트들을 했거든요 이미 실적에도 막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아까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미 발출했으니까 나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공동 개발하는 거고 이게 2025년부터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좀 다른 얘기 쓰는데 BP는 아시잖아요 우리 글로벌 석유회사요 BP가 생뚱맞게 테슬라한테 슈퍼차저를 얼마 전에 1억 달러를 구입했어요 이건 뭐냐면 BP가 자기네들 석유 더러운 회사 안 하고 EV 이런 회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충전소를 하고 싶은데 충전소 단말기가 누가 제일 좋으냐 봤더니 테슬라께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한테 충전 단말기를 1억 달러를 주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지 있으니까 그 부지에서 전기차도 충전하겠다는 컨셉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BP가 2030년까지 미국 EV 충전 인프라 시장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하는데 지금 아까 슈퍼차저 1억 달러 했는데 이거 설치하고 연결망 하는 거는 별도 비용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만 2억에서 2.5억 달러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냐면 예전에 충전소에서 전기가 들어갈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 그리드망에 대한 부하들이 또 생기는 거고 이런 그리드에 대한 투자들을 석유 회사들도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멘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멘스는 이제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공장 자동화 그리고 제가 예전에 AI가 제조업을 바꾼다 했을 때 엔비디아하고 같이 디지털 트윈 공장 이런 거 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전력망 쪽에서도 그런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력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전선망 가는 게 아니다 라는 거고 이게 이미 아일랜드에서도 이번에 10월 18일에 1200달러 수출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제 디지털만 있는 게 아니라 ESS하든가 배터리 저장장치나 종합적으로 해서 그리드망에 대한 부하가 없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순수 AI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그리드망에 대한 것만 하는 회사도 최근에 250만 달러 모금했다? 네, 모금했다라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기업들이 막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있는 건데 오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인가 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사실 아까 기사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최근 2, 3개월 최대 한 달, 두 달 사이에 다 나온 뉴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IA 보고서도 지금 이번 달에 나왔고요 미국 정책도 이번 달에 나왔고요 유럽에서의 지금 아까 말했던 몇 억 달러 몇 조 단위의 수주들도 연초에도 물론 조금 조금씩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연초보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더 급해지고 있어요 목에 찼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투자들이 그래 그러면 전선만 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무슨 디지털이 어떻고 디지털 충전소 이것도 이게 테스트 단계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미 상업운전하는 데가 이미 나왔고 히타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일본 철도, 철도회사의 변전소를 아예 바꾸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작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지금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이게 이제 사실은 전력망이라는 게 정부에서 계획 잡고 투자하고 실제 발주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보는 발주와 수주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막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때문에 저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한국에서는 지금 그게 별로 이슈가 안 되다 보니까 잘 못하고 그래서 뭐 LS전선이 아니라 변학교 회사들이 막 좋다 좋다 하는데도 사람들이 잘 못 믿거든요 주가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져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우리가 좀 의미 있는 변화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의미 있는 변화의 초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그걸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볼 거냐는 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런데 이제 사실은 IT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송배전은 한 번 투자를 시작하면 10년 이상 가는 프로젝트 그런데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투자하면 또 이거는 한 번 붐이 일었다가 또 확 꺼질 것 같아 아니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붐이 확 할 만큼이 가기는 아까 그 맨 처음에 너무 많이 해야 된다 숙제가 너무 많다 IEA가 아까 말씀드렸던 2050년까지 데이터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엄청 빨리 한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짓는 것처럼 전선을 그렇게 뚝딱뚝딱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선을 까는 것 중에 가장 걸림돌이 뭘까요? 그러니까 구리가 모자라는 걸까요? 아니면 인허가의 문제일까요? 지금 다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거는 좀 기를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 변압기에 들어가는 강철 중이에요 일반 강철 말고 변압기에만 쓰는 특수강철이 있어요 그 가격이 최근 2, 3년간 거의 2배가 튀었어요 그런데 그 강철은 우리나라에서 포스코만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물량 좀 더 생산을 했는데 포스코는 내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6%인가 늘렸어 했는데 그게 지금 해외에서도 다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좀 빼돌려서 물량이 모자랄 정도예요 그리고 그 공정 라인의 일부를 개조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특수강철도 써요 그런데 지금 양쪽 다 수요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 강철 수요는 쇼티지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설치하는 설치업자는 충분하게 있느냐 허가 인허가는 인허가일까 그러니까 지금 IA가 얘기하는 게 이거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유럽 각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뭔가 뭐 핫하네 투자는 꿈틀꿈틀하고 투자는 여기 관련돼서 언급됐던 기업들을 다 찾아서 다 하셔야죠 그래 투자는 알아서 하는 거지 제가 종목까지 추가드리면 또 욕먹을 거예요 구리값 많이 올릴까요? 구리값? 구리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저는 이렇게 봐요 구리에 대한 수요가 다른 용도로 아직 많잖아요 다른 용도도 많죠 네 왜냐하면 구리는 여러 곳에 많이 쓰니까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전기차라든가 재생에너지나 이런 쪽과 관련된 영역들이 점점점점 더 빌면 변동성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경기가 어떻게 되고 중국이 아파트 집을 얼마나 짓고 이런 거에 따라서 훨씬 더 영향이 크지만 이 영향 정도가 10년이 지나면 확연히 줄어들겠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인허가 문제도 사실은 환경적인 문제에서 되게 예민한 문제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인허가 문제는 예민한 문제일 텐데 그것 때문에 안 깔려서 신재생에너지가 후퇴하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지금 기후위기를 실전적 위기라고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긍할 수 있는 거죠 전선 지나가더니 그냥 이산화탄소를 내뿜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하면 한국분들하고 미국, 유럽분들하고 체감의 정도가 달라요 지금 사실은 아까 미국에서 루이지니아든가 남부주에서 지금 주택에 대한 주택 보험들 거부하는 사태를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1시간짜리 이슈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따로 다루고 여기서는 안 다룰까 하다가 제가 다루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이슈입니다 지금 루이지니아가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그럼 마지막 최종 대부로 보험을 해야 되나? 그럼 주정부에서는 얼마를 써야지? 텍사스주에서도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에 대한 체감 정도가 꽤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꿈틀대는 전력망치장 우리나라는 워낙 일교차도 크고 사기자리 뚜렷해서 기후변화를 뭐 수백 년째 계속 느끼고 있어요 원래 기후변화 아니었어? 기후는 변화하는 거 아닌가 원래? 알겠습니다 좀 무딘 모양이네요 해외에서는 뭐가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리고 아예 우리 서병수 애널리스트 때문에 IEA IEA 보고서도 대신 본 것 같은 IEA는 그런 곳이고 IAEA는 저기 저 원자력 원자력이죠 일본의 그 뭐 오염수 또는 처리수 그러니까 감시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에너지 그 뭐죠? 어소시 그건데 거기에 이제 아톰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A가 하나 더 붙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 서병수 애널리스트가 안 챙겨줬으면 우린 또 모르고 넘어갈 뻔했네요 그렇습니다 120회짜리 리포트 어떻게 봅니까? 영어로 된 거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네 고맙습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관심 있게 저희도 봐야 되겠네요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